다닌거야 대체 에이저 둘 에이저 둘 하나 더 하나 하나 아니 저놈 아까부터 오는 타이밍이 이상해 누구요 누구 제이지 말이야 제이지 제이스지인가 끝나고 계속 봐야 돼 한국인 한국인이야? 프로필 한국인인데요? 찝찝하구만 아까부터 이상해 진짜 아냐아냐 이길 수 있어 나 이길 수 있는데 클래식형인거 보니까 그냥 그런거같아 한국인이 아닐거야 아마 네 아닌거같아요 핑을 보니까 미드문 하나 미드문 하나 에이 사이트에요 에롱둘 띠아나 사이트에 하나 있어요 에롱둘에 수나 라풀 띠아나 ㄱ플레이너 띠아노미 있었어요 띠아노미 있었어요 아 까막에 오더가 필요하게 아 띠아노미 아 띠아노미 아는구나씨씨씨씨씨. 염마 꺼졌나? 에이 한 명 있을거같은데 아 근데 근데 방풀이라기보다는 오 나 서른 했다 그래도 300원 벌었다 방풀은 대충 어디가는지는 알 수 있는데 아 님이 쏜거야? 난 뒤에서 CT에서 쏜줄 알았는데 네 CT도 나왔는데 제가 몇 발 쏘는 것도 있어요 어떻게 하실래요? 사는거죠? 이번엔 2코 하죠 그냥 2코? 근데 총이 하나 나왔어 뭐야 아유 사사사사사 아 몰라? 아 몰라? 그냥 사는거야? 이미 총 하나 나온거 원래 택구에다가 한 플러시만 타고 저기 할래 미터나 초지탄 미터나 초지탄 미드 왼쪽 라풀 응 탔어요 미드 사운드 미드 좌측 Да 무료네 응 왜 이거네 아 이거 미드에 모여있으면 좋지 않아요 카나를 그냥 선택해서 가는 게 나아 램프 에타 카나? 갈거죠? 갈거지? 야 이거 이상한데 진짜? 아 오른쪽에도 있네 아니 이상한데 진짜 한 곳에 오래 뭉쳐있는 거 좋지 않아요? 달리죠 A 가죠 A 나랑 펑키님이랑 A 롱 가고 나머지 세 분은 쇼 어떻게든 뚫으면 아 내가 폭탄 맞아 아니 방풀은 아니고 워렉인 거 같은데 A 롱 어퍼 A 롱 어퍼 하나 더 위에 아래 다 있어요 아 위에 더 못 죽였다 쓰나먹고 그냥 세이브 괜찮을 거 같은데? 설대 있었어요 설대 어 하나 아 깠다 Let's win win 얘네가 A 포즈가 A가 두 명 있는 거 같은데? A가 웬만해선 롱에서 둘 보고 아 하나 내지 둘 보고 탑에 한 명 있고 그냥 사이트 쪽에 그리고 뭐 시티홈 와리가리 하는 거 같은데 네 아 이상한게 제이즈가 우리 붙어다니는 거 같은데 이 둘 아 아 짜증 에이롱이 하나 리드 하나 와 쟤 잠깐만 쟤 반응이 반응이 빠르죠 저건 솔직히 냄새 나요 지금 내가 약간 이상할 때 보면 다 어렉이더라고 내가 당해보니까 느낌이 좀 왔어 아 방금 터널 저거 엘티 잡는 것도 이상한데 뭐 이 애초에 한국인 사칭하는 것부터가 약간 아니 그 저 제 포지션이 제가 우리 따라다니 미드 둘 봤어요 아까 제이스신이에요? 제이스신이에요? 아니면 4등 네네 제이스는 한국인 아니에요 그 하이라고 한 거는 4등 이코이코이코 오오오오오 아 나 우리 약간 야 뚫기 뚫어야 되는데 미드 둘 미드 둘 제이스 저거 봐요 어 기다라다네 아 여기 하나 비어 얘야 에설대랑 에설대 왼쪽 코너 어 아 진짜 아까부터 따라다니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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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그거는 이따가 관전해보면 알고 아 미드를 따야겠다 까막님도 지금 로스트이나요? 에? 에 저도 로스트 한 4% 정도 에룸이 한 놈 있거든요 에룸이 하나 반픽 내가 한 거 헤랄 하나 아 에설대로 들어왔어 오케이 센터는 일단 스모커를 가려두고 에이 아 아 쟤 진짜 타이밍 이상해 미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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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쇼 하나 갖고 미드 하이미드 쪽으로 아 그 에이버 아 뭔가 좀 올라갈 거 표면은 만나는구나 미드 흠 흠 흠 맙 Negative 관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껌구가 들어갑니까 밀스님 왜 신고 두번 됐냐 아 이상하네 내가 분명히 눌렀는데 봅시다 검증 들어갑니다 야 쟤 계급 뭐였어 근데? 아 계급 못봤네 아니 정상 오네 아 뭐야 계급 계급 뭐였지? 올공운의 특주 하나? 특주가 누군데? 아니 얘네가 얘네말이야 얘네 얘네 제이지가 뭐였는데? 특주였다고? 워렉은 티가 그래도 나니까 워렉은 티가 그래도 나니까 워렉은 티가 그래도 나니까 쟤네 올 주자? 한국이 아니라니까 핑이 한국인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영어 쓰는거 봐 일단 엑스레이 켜고 인테리어 아 리그 아 소리나 ders 에 아 아 아 has been planted 아 근데 아니 이거는 내가 알 수 있어 이거는 이거는 윈도우를 만약에 안오면 비도 볼 수 있는 거라서 후반에 좀 볼까 후반 후반에 미스틱님 다른 장면을 좀 봐야겠다 어? 내 피 15면은 거의 저기 게임이라 아 이거 스모크 앞에 있으니까 스모크로 가는 거죠 뭐 방금 거는 별로 의심될만한 쪽이나 스모크 뚫으면 핵이다 스모크 뚫고 나가면 핵이다 스모크 뚫고 나가면 핵이다 제가 제이지가 지금 섬광있는데 안쓰고 들어가거든요 제이지가 섬광있는데 왜 안쓰고 들어가 CT때 한번 봅시다 그냥 뚫고 그걸 들어간다고? 그냥 뚫고 그걸 들어간다고? 야 이거 오바하냐 자 이거 만약에 이게 핵이면 진짜 예약된다 아 아 이거 불어져 빨리 열려볼게요 아 그래? 방금은 저기 스모크에서 쏴서 그래 알 수 있다고 치고 아 이거 엘티 지를 수 있는 거니까 어 아 착 아 에 아니 엘티 지를 수 있는 거긴 해요 왜냐면 이코니까 오히려 오히려 더 지를 수도 있긴 해 더 봐야 할 것 같은데 어 이걸 얻어 걸리려나 아 아니 핵 아닌 것 같긴 한데 아 맞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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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I have eyes on the enemy. Get ready, I see them. Deploying flashbang. Throwing flashbang. I'm throwing smoke. Decoy is out. Grenade. Target acquired. Throwing flashbang. Grenade. What a bomb full. I'm a foreigner. I'm a foreigner. Roger back. Flashbang. Bomb has been planned. Smoke. Thanks. Thanks.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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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근데 야 채팅창 비꼬지마라 어? 핵이 아니면 아닌거지 니들이 뭐 이겨먹으려고 하지말란 말이야 아니 핵이라고 의심할수도 있는거 확인하면 되는건데 왜 핵무색무새 이딴 소리하고있냐 의심하는게 뭐가 나빠져 아주 한건 했다고 아주 신나가지고 막 막상 핵일때는 암말 안하다가 야 핵이 아닌거같은데 그런말에 날뛰기 날뛰고있어요 예 되게 늑골시려 보면은 야 핵일수도 있고 안일수도 있는거지 뭘 자꾸 왜 거기다 의미를 자꾸 부여할라그래 여기까지 2라운드만 보고 고고고고 없앤 아 아 SMOKE! FLYING A GRENADE! LAYING DOWN SMOKE! GRENADE! DEPLOYING FLASHBANK! FLASHBANK! TARGET SPOTTED! ALL GILL! DEPLOYING FLASHBANK! FLASHBANK! TARGET SPOTTED! ALL RIGHT ALL RIGHT ALL RIGHT! ROOKE! FLASHBANK! 아닌 것 같긴가? 넘기죠! 네 뭐.. 나중에 뭐.. 나중에 뭐.. 딴 사람들이 알아서 판단했지.. 근데 핵이.. 핵이 막 종류가 많이 있는게 그냥 레이더에 뜨는 핵도 있을거고 예.. 단순히 그냥 엑스레이로만 잡을 순 없죠 5. 참가자! 3. 3. 3. 4. 4. 4. 그럼 펑킨은 쉬어요! 펑킨은 쉬세요! 아니 근데 터널에 4명 가는거는 소리를 알 수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발소리를 아예 줄일 순 없잖아 총알 가는 소리 이런게 들을 수도 있음 마우스 돌릴때는 사실 근데 상대를 이렇게 스껴 지나갈 수도 있지 뭐 그걸로만은 할 수는 없어 사실 마마도코급으로 막 그렇게 쓰지 않는 이상 뭐 100% 확정할 수는 없지 99.9% 확정하도 1% 안 할 수 있어 핑? 아 북미인가 보네 이렇게 담uss 뚜껑 죽는다 아 아 씬 ق 메이트 스톱 슛 돈슛 돈슛 아 비겁한 놈 칼 이름이야? 기본 칼이야 기본 칼이라는건데 흐흐흐흐 야 양키들이다 핑 봐라 핑 와 대박이다 저 총알이 안박히는데 완전 망했는데 에이 갑시다 어쩔수 없지 안박혀도 어 한 2초정도 예상에 쏘세요 아 얘쯤 이가 이정도 움직일게다 어 진짜 맛가 아 핑이 근데 두려 두려 오른쪽 두려 오른쪽 두려 아 핑이 근데 핑이 난리났다 진짜 안박혀 안박혀 진짜 저는 한번 짜낼게요 이번판 다 짜져 그냥 여러분들도 한번 갑바에다가 핵구에다가 연마까지 다삽니다 핵구에다가 루스목 페이크 루스목 페이크 오케이 핵이 진짜 이거 핵이 진짜 이거 나이스 설마해도 이겨? 설치만 할 수 있는 지금 못하다가 나 벤터 하나 아 아깝다 나이스 아 예상하긴 했는데 헤드가 내한테 안 박히네 넥 즐기면서 해요 고양이닝 핑 봐 나무 태종기 Sierra 이거 그냥 밸브가 길하고 만듬판인것같은데 태꾸 저 하나 샀음 저 부스팅 한번 해주실래요? 미드? 아 질렀다 미드 질렀어 미드 질렀어 막자 들어왔어요 지금 아 담았는데? P50 랩쪽으로 왔어요 랩쪽으로 왔어요 아이고 와 이게 한대도 안맞았네 아마 안에 하나 있지 않을까 없음 없음 설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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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반픽 피빛 저는 캐릭터 적자만 프레밍 같은거지 뭐 도스팅 한번 더 부탁드릴게요 미드 둘 도스팅하는 곳에 한 명하고 그 사이포대 쪽 부스팅 넘어왔어요 부스팅 넘어왔어요 넘어왔어요 다 울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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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드 1대5 클로스 1대5 클로스 2대5 클로스 2대5 클로스 3대5 클로스 오 이걸 까맣게 아이고 초타는 너무 안좋았어 거기까지 초타는 너무 안좋았어 퀸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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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그냥 어떻게 하더라? 그 미드에 한 사람 전진하고 이렇게 플래시 두 번 던져주셔서 미드 먹어야 될 것 같은데 같이 맞플래시 꺼고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? 다같이? 쟤네도 두 명씩 먹어야겠다 아니 저번에 발칸딤 하던 거 있잖아 뒤에서 어? 미드 미드 미드에서 뒤에서 던지는 거 아 그거 소장님이구나 아직 시간 많아요 천천히 쉬세요 벤트로 아마 하나 올 거예요 권총 꺼낼 때 권총이 부들부들 거린다 권총! 권총 일단 얘기하고 저는 권총이 안 꺼내지는데요 미드 그냥 가운데다 칠게요 박스말고 예예예 전화 그냥 바로 뚫어볼게요 그냥 이렇게 와 에쇼 하나 헤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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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arcia 에쇼 에쇼 박스 에쇼 둘 에쇼 둘 에쇼 둘 트럭 트럭. 트럭 왔다, 수나. 뭐야, 미드인가? 물배 아닐까요? 와, 이거 한 방에 죽나요? 키 70이었는데? 방어구가 없어서. 저 그냥 사는 거 포기하고